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3일 날 성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부채 문제로 생활고를 겪던 4모녀 70대 어머니와 3명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사건과 잇따른 자영업의 실패에 따라서 부채가 쌓였고 그 부채를 인해서 생활고가 발생했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4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웃들의 전원에 의하면 딸 2명은 2013년부터 자영업을 했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다가 보정금까지 다 날리고 사업을 접게 됐다 이렇게 전합니다.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혼기를 놓친 딸들 그리고 이런저런 자영업을 시도하다가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맞게 된 슬픈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남은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그 가족 나름의 또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았겠냐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이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과도한 부채 상태에서 어떤 나라가 저성장 상태와 지속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어떻든 저성장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책임을 지고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가게 부채 상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가게 부채는 2018년도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96.9%입니다. 이것은 세계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2018년도에 전 세계 평균치는 59.6%입니다. 한국은 주요 세계 28개국 가운데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3등 국가입니다. 1등 국가는 호주 120% 캐나다 100%를 이어서 한국이 96.3%에 속합니다. 2016년 이후에 극심한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서 2016년도에 92.8%에서 2018년도에 96.9%로 증가됩니다. 2년 만에 4.1%가 증가한 겁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2.7%가 증가했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세계 평균은 0.3% 증가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국의 가게 부채 비중은 15%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18%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등을 차지했습니다. 연구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게 부채 비율이 65에서 85%를 넘어서고 그리고 지난 5년간에 가게 부채 증가율이 7% 이상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국가 가운데 한국, 호주, 캐나다가 들어갑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애덤 슬레이트 씨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이 높은 부채 비율과 급격한 부채 비율 상승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이를 문턱으로 지목합니다. 특정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이 넘어서게 되면 바로 급격한 국내 총생산 둔화 그리고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급증한다는 것이죠. 국제금융협회 IIF는 2019년 1월 15일 날 글로벌 부채 리스크 모니터라는 그런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흥국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한국과 체코, 인도, 멕시코, 말레이자, 칠레가 2016년 이후 증가율이 20%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해서 경기 상황이 더 악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의 한 단면인 자영업자의 부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가계부채의 향방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3개사 이상에서 빚을 빌리는 것은 우리가 다중채무라고 합니다. 다중채무의 잔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8년 2분기까지 367조 2천억이었습니다. 2019년 2분기에는 1년 만에 407조 9천억으로 늘어납니다. 총액 기준으로 40조 2천억이 늘어났고 증가율 기도는 11%가 늘어난 겁니다.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서 내수침체, 자영업위기, 해고증가, 신규 일자리 장출의 부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한국의 가계들이 안고 있는 거대한 부채는 상당한 골머리를 앓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높은 부채 비중도 가장 큰 우염료소가 저성장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